어머, 금불상 같다. 안녕하세요 은초부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떤 하루 일과를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정말 요즘 너무너무 정신이 없어요. 집안일도 해야 돼, 그리고 회사일도 해야 되는데 저를 위한, 저를 혼자 스스로 관리할 시간이 거의 1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거울을 봤는데 할머니야, 이게 뭐야? 정말 할머니가 딱 서 있더라고요. 당신이 누구신지? 정말 얼굴 피부가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푸석푸석한데다가 더 중요한 건 머리에 눈이 내렸어요. 이게 뭐야, 새치. 보이시죠? 정말 피부관리도 피부관리지만 지금 이 헤어 케어가 너무 시급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이래? 사실 저 은주부보다 더 바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바쁜 일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께 저 포함해서 정말 손쉽게 셀프 염색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똥손 은주부도 하니까 저 똥손인 거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주 좋은 혜택이 들어있거든요. 득템 찬스 이벤트 꼭 잡아가세요. 저 은주부의 헤어발리 아이템은 싸이오스 올레오 크림입니다. 시중에 나가보면 정말 유명한 헤어 염색제들 많습니다. 광고들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정말 광고비를 마구마구 써서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염색제들 진짜 많은데요. 제가 이 싸이오스 올레오 크림을 선택한 이유는 우선 147년에 전통을 자랑하는 독일 제품이라는 부분에 일단 신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유명한 제품입니다. 갓니리니 채널이나 그리고 제 채널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머리카락이요. 보통 보면 이래요. 정말 얇죠. 펌어나 그리고 염색을 할라 치면 정말 부서지진 않을까. 정말 모발이 손상되지 않을까. 그것부터 정말 많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 이런 염색제를 고를 때도 성분을 꼼꼼하게 살펴볼 수 밖에 없어요. 이번에 브랜드 측에서 저희 운제부 채널에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사실 이 싸이오스 올레오 크림은 이전부터 제가 사용하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더 반가운 마음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소개를 한번 해드립니다. 이 싸이오스 올레오 크림이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여기 이 성분을 보시면은요. 고품질 트리플 오일이 함유되어 있고 그리고 퓨어 오일도 함께 함유되어 있어서 뭐 세치 염색 그리고 전체 어떤 패션 염색은 정말 기본이고요. 제가 정말 가장 걱정하는 이 헤어케어 관리까지도 정말 잘해주는 최고의 그런 제품입니다. 모발에 빠르게 흡수돼서 건조하지 않게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스위트 아몬드 오일 윤기나는 머릿결에 도움을 주는 로즈힙 열매 오일 모발 표면에 수분 증발을 막아서 보습 지속에 도움을 주는 호보바씨 오일이 이렇게 함유되어 있어요. 헤어케어 이 성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정말 윤기가요. 정말 자르르 이걸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보통의 이제 염색제들이 보면 냄새가 냄새가 엄청 지극하잖아요. 굉장히 역하고 독한데 지금 이 사이오스 올레오리 염색제는요. 플로럴 향기가 나요. 어떻게 이게 염색제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향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은은하고 아 저자극이구나 라는 게 단번에 느껴지실 겁니다. 안을 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제가 있고 이제가 있고 안에 이렇게 꼼꼼하게 되어 있어서 뭐 다른 거 준비할 게 더 없죠. 물론 제품 안에 들어있는 물품만 사용해도 충분하구요. 혹은 더 깔끔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별도로 준비해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설명서 다 있고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빛 착착착착착착착착 장갑! 우리 손은 소중하니까요. 오늘 제가 염색한 컬러는 바로 고급진 로열 브라운 칼라입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 로열 브라운 칼라 외에도 정말 다양한 칼라들이 있으니까요. 골라 쓰는 재미가 아마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염색을 한번 진행해 볼까요? 엄청 간편해. 자 이제 먼저 시작해 볼까요? 1제, 2제를 이 용기에 담아줘요. 머리는 너무 쉽잖아. 저는 머리 전체를 염색할 거니까 아낌없이 쫙 섞어줍니다. 플로랄 향 저 멀리서 염색량 나는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자 이제 염색해 볼게요. 이렇게 설명서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천천히 보시고 셀프 염색해 보세요. 여기 왜 이렇게 셀프가 많아. 아주 그냥 향긋한 향이 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슥슥 그냥 빗빗듯이 이렇게 가르마를 이렇게 빛이 양쪽에 있어서 되게 편해요. 뭐 빛이 여러 개나 필요가 없어요. 똥소 논주방도 합니다. 똥소 시간 없을 땐 미용실 가는 것도 시간 너무 아깝고 그렇잖아요. 근데 집에서 하면 그냥 진짜 바르는 거? 그 다음에 도포하는 거? 이렇게 해서 한 2, 30분이면 끝나니까 편하지. 발음 맡아서 쑥쑥 해주면 끝이에요. 아마 저보다 요 이렇게 금손이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다 다 하실 거예요. 이건 뭐죠? 슥 엄청 손쉽게 저 세상에 똥손이 이렇게 있네? 짜잔! 이제 20분 기다립니다. 뭐 핀을 올린 것도 한데 찰싹 달라붙네. 지금 이런 거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뭐 이때 커피 한잔 하셔도 되고 그냥 집안일 슬쩍슬쩍 해도 되고 어머 금불상 같다. 20분이 지났어요. 저는 사실 25분 정도 했어요. 자 이제 머리 감으러 가보겠습니다. 잘 될 거 같아. 하고 왔습니다. 이게 무슨 비단인가요? 보통 이제 염색하고 난 다음에 집에서 셀프 염색하고 난 다음에 사실 막 트리트먼트를 엄청 하지 않는 한 정말 머리가 푸석푸석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샴푸하고 그냥 평상시대로 했는데 머리가 이렇게 됩니다. 어? 그치 소미? 예쁘지? 너무 잘 됐죠? 진짜 잘 된 거 같아. 오우! 컬러톤도 달라졌고요. 새치도 싹 사라졌어요. 어머어머! 그 만톤 새치 다 어디로 간 거죠? 너무 잘 됐어. 머릿결 부드러워진 거 보이시죠? 컬러감이 정말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튀지도 않고 너무 밝거나 사실 너무 어둡거나 그게 아니라 정말 지금 이 가을톤에 너무나 딱 맞는 이 로얄브라운 여러분 어때요? 이 반사됐을 때 이 광 너무 좋죠? 게다가 지금 새치 아까 이렇게 가득했었잖아요? 짜잔! 없죠? 이거 어떡해? 너무 잘 됐어! 세상에! 똥손이 하는데도 이렇게 잘 돼요. 물론 머리가 짧은 이제 숏이나 혹은 단발 하신 분들은 사실 되게 편한데 저처럼 머리가 이렇게 좀 길고 저보다 더 긴 분들은 염색 너무 어려워 셀프 염색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건 저만의 팁인데요. 아까 보셨는데 여기까지 세밀하게 해주고 뒷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손이 잘 안 가잖아. 그럴 때는 사실 장갑에 묻혀 비비비비비 해가지고 뒤를 슥슥슥슥 다 묻혀요. 묻힌 다음에 빗으로 축축축 해서 쫑 올리면 이렇게 고르게 염색이 됩니다. 새치 염색도 너무 만족스럽고 새치 다 가려졌잖아요. 그쵸? 동시에 전체 패션 염색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되니까 거기다가 냄새가 안 나. 꽃 향기가 납니다. 진짜 향이 너무 좋아요. 이거는 진짜 여러분한테 제가 쓰면 쓸수록 너무 좋기 때문에 강추하는 정말 제품이에요. 이래서 성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셀프 염색하면 정말 어렵게 느껴지고 또 번거롭기도 하고 귀찮을 것 같죠? 근데 아까 제가 하는 거 보셨죠? 너무 간편하게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염색이 너무나 예쁜 내가 원하던 칼라 내가 선택한 칼라로 정말 잘 되고 새치가 감쪽같이 없어지는 데다가 자꾸자꾸 만져보고 싶은 그런 머릿결이 돼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그런 사이어스 올레옥크림 완전히 진짜 이거는 써보시길 추천드릴게요. 헤어의 완성은 머릿결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정말 강추하고요. 염색약은 역시 사이어스 올레옥. 와우 여기서 잠깐 여기서 끝나면 사실 은채부가 아니죠?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 알려드린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귀 조금 세우세요. 오늘 제가 직접 해보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이 사이어스 올레옥 제품을 아주 좋은 혜택으로 만날 수 있는 고음 시간이 있다라는 거 오늘부터 19일까지 딱 7일간 지마켓에서요. 이 사이어스 올레옥 크림을 원가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나 원가보다 저렴하다고요? 바로 사이어스 올레옥 제품을 구입하면 무려 4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고요. 게다가 사이어스 프로페셔널 염색제까지 증정한다고 해요. 대박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링크를 넣어놨어요. 네. 이렇게 염색이 필요하신 분 그리고 세치 염색 그리고 헤어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좋은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은주 보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혜택까지 제가 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영상 댓글에 이 셀프 염색에 대한 어떤 고민 걱정 뭐 이런 것들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총 다섯 분을 추첨해서 오늘 제가 직접 소개해드리고 염색했던 이 사이어스 올레옥 크림을 다섯 분께 추첨해서 보내드릴게요.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세요. 이벤트 정보 나갑니다. 아래에 참아. 하하하 자 오늘 영상 어땠나요?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이벤트 할 때까지 가는 그런 영상이었죠?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처럼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렇게 정말 간편하게 집에서 헤어가리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Manual Jubilee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왜 Fabaine 고맙습니다.